롯데쇼핑몰 소빈의 가장 좋은 곳으로는 롯데쇼핑몰 도데쇼핑몰 less 안녕 안녕 오늘 롯데쇼핑몰 여태서 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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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을 주는데 뭐하고 싶어, 조금eye 집중입니다 demanding! 매우 го매!! 사이즈 너무 매우 아름다운다 너는 다른 곳에서 단단한가 수고마스는 그곳에서 같은 곳에 태풍한 곳에서 신랑이 가고 싶지 않냐? 나 안 도웨어! 내 애가 안 도웨어! 아! 아! 내 애가! 내 애가! 내 애가! 내 애가! 내 애가! 내 애가! 오오오 오오오 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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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, 랑플레스 아기요 뭐? 하하하 프랫탈 도이소프 킬로운야만 더 많이 나왔네 요 스타베이 오제기 갈디레절로 이쁘고 이들아 봤지? 네고, 오래리 왠데 로고 자가 따라와 따라와 왜 이끌어? 이럴까 맏마스 여긴 어디지? 아디가 몰랐어? 아디가 몰랐어? 아디가 몰랐어? 아디가 몰랐어? 아디가 몰랐어? 아디가 몰랐어? 너무 비싸요 아디 돈 어디있어요? 나 돈 만들 못할게 이거 할거야 이거 더 비싼데? 엄청 비싼거 안 비싸 안 비싸 안 비싸 이딴 거라 아디! 아디! 바비 아디! 아디! 흥미로울이 변화가 다 됐어 와우 이게 예쁘지? 이거 사야? 아나 많이 좋은 뉴스 우리가 함께 영상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아임이의 친구 김에너저들과 함께 이 친구가 아냐 아임이의 친구 방금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아.. 여기 곳에 왔어요 이거 왜이러가? 여자친구가 잘 어울려 해요 여기가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여기가 여기가... 이렇게 많이 사는 거 같아요 너무 귀여워 reason아.. 여섯 개가는 여섯 개가 없어요 여섯 개가 쪼핑하고 있어요 어떤 게 이뻐요 아디야? 이거 이거 예 예 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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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이 두 개 선택 이거 이거 이뻐 안 이뻐 아디야? 예뻐요? 응 이거는 이뻐 안 이뻐요? 얘도 이뻐요? 그럼 이거는 이뻐 안 이뻐요? 똑같은 거 얘는? 얘 똑같은 거 안이라서 안 예쁩니다 아,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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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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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뭐 더워 그리고 5 개의 드레스 이렇게? 네 네 네 여기다 네 네 네 우리 모두의 친구와 함께 네 3 행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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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의 옷을 입고 싶어요. 왜냐하면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싶어서 이런 옷을 입고 싶어서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마지막으로 도교를 입고 싶었어요. 네. 하지만 정말 행복했었어요. 다른 옷을 입고 싶어요. till 뭐 입고 싶었어요? 그럼sed じゃない. 아파트에 거죠. 정도가? 아디 가만히 있으므로 여기가 고생하니 아디야, 하나도 안하셨어요? 아디야 할 수 있어요! 아디야! 아디야, 먹방도 오신가요? 아디가 먹방은 오신가요? 아디야, 아디는 거의 7.30이나 미션에서 오신 것 같아요 아디야, 아디는 날씨에 너무 좋았어요 아디야, 아디는 하루에? 아디야, 여러분. 오 두 글럭이 오겨 아이고 귀여워 엄청 낫다 마이 잠깐 어디있어? 이게 아름다움을 가면 별로야 아디네 거기에 나시고는 그 치킨 맛있어 맛있어? 근데 이거 안 먹어 어 조금씩 이게 또 내 도둑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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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찌해 아찌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애sten 이야기 frust Frank 아 아 네 아 아 그런데 함께 매주 일요일에 요청 corsage Gir